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갈비를 먹을거예요. 아주 맛있겠죠?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닭갈비를 먹을거예요. 닭갈비를 먹을거예요. 닭갈비를 먹을거예요. 닭갈비를 먹을거예요. 닭갈비를 먹을거예요. 닭갈비를 먹을거예요. 맛있다. 이 milieu 행복함 fixes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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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치퍼맛 양념이 치킨 고구마 만약 내가 말 chick 고구마 이렇게 говорит 오у Bus 옮겨 그리고 라는 맛있다 맛있다 오징어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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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까 하하 녹음이 한 10분 정도까지 밖에 안된거에요 제가 보통 한 30분 정도 먹거든요 30분 정도 먹은걸 한 10분으로 추려서 나가는건데 그니까 한 10분 묵음이 됐으면 3분짜리밖에 안나온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건지 하하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진짜 짜증나 진짜 아니 먹었는데 그래도 안올릴 순 없잖아요 찍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뭘 재밌게 봐 어떻게 재밌게 보죠 이걸? 아무튼 그래서 스노우로 찍어봤어요 카메라도 꺼졌거든요 아주 그냥 되는게 없네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닭갈비는 진짜 맛있었어요 하하 하하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퀄리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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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